미션의 수량은 ambassadors 이 가uating의 수정, 동지조 방식 사항을 만들어주는 부분은? 단기간에 잘하겠다. 단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슝은 알아야 할 것이고 내 팔길이, 낙킷길이를 다 알고셔야죠.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. 이 정도의 범위 안에 내 팔길이하고 낙킷길이가 이 정도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 불치게 된다 뭐 그러면 힘들어지겠지 포쪽도 마찬가지고 그 거리만 먼저 지켜야 돼 자 봐봐 이쪽 봐봐 허리 봐 딱 펴 봐봐 그 거리야 자 가지마 펴 거기서 딱 어깨 빼고 던져 역시 이렇게 흔들어 봐 이렇게 쭉 펴갖고 그 거리를 항상 익혀 눈으로 던져 던져 맞으니까 던져 괜찮아 던져 거리 봐봐 그지 거리 봐 안 맞으면은 그게 안 맞잖아 나도 모르게 발이 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 대부분이 안 보고 뛰잖아 안 보고 뛰니까 그러지 거리부터 먼저 측정을 해 줘야지 제일 중요한 건 거리를 먼저 보고 해야 되고 지금 박피디가 얘기했던 것 자체로 단시간에 해야 되겠다 단시간에 하면은 항시 때리는 거리를 정확히 익혀야 돼 그거 이제 단시간에 그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움직이면서 이 거리를 항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후트업하고 스윙 자체가 기본이 돼 있어야지 기본이 항시 기본이 후트업하고 스윙이잖아 거기 없으면은 그냥 막무가래 동대밤이 되는 거고 그걸 알고 가면은 좀 다른 데 가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지 뭐 그 전에? 네 평상에 잡은 그 그립대로 그대로 가도 돼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엄지를 대기 때문에 깎아내기가 힘들겠지 빼기란 게 나켓이 내가 한 게 말하는데 자꾸 말하는데 나켓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나켓이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엄지를 대기 때문에 깎아내기가 힘들겠지 이건 어깨가 가는 거고 나켓이 갈게끔 만들려면 나켓이 팔이 펴지게 되면 나켓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전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 거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던지면 들어온다는 거지 여기서는 팔이 꺾이니까 아무 말해도 힘이 부족하겠지 그 거리를 지키라는 거지 백클리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백 다시 봐봐 백클리어 쳐봐 자 거리봐 뺐다가 천천히 저기 뺐다가 천천히 대부분이 백 하위 치면은 맞추려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보고 있다가 톡 던지면은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세게 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백을 못 치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쳐야 된다는 생각은 볼이란 것은 100이 오면 100만 주면 가 근데 100이 오는데 200 300을 내 힘을 쏴버리면은 볼이 역효과가 나오는 거지 100이 들어오면 100만 주면 되는 거야 야 이게 50이야 그럼 50만 줘 힘을 50만 줘 봐봐 자 낮게 올라가는 속도하고 볼 속도 맞추라고 했어 그 속도만 맞춰도 가 자 떨리는 속도 올라가는 속도 그지 그지 결국에는 볼 스피드를 일으켜야 되는 거야 내 눈에 볼 스피드가 익혀있어야 되는데 100이 날아오는데 20 가면은 밀리는 거고 100이 오는데 200 300 가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춤부는 이리 가버린다고 먼저 출발해 보고 그러니까 그 거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볼 스피드가 200이면 나도 200이고 볼 스피드가 10이다 그러면 나도 10이야 그 거리에 들어와야 돼 거리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거리 안 들어왔어 그럼 내가 이동을 하면서 그 거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게 푸트석이야 10발이든 20발이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굳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아니고 10발이든 상관이 없잖아 내가 가서 그 위치까지 내가 이동을 하는 것이 푸트석이니까 그러고 나서 스윙이니까 대부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백클리어를 어깨로 밀어 치는 걸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 상태 배워 이 하이클리어는 잘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칠 것도 없어 사실상 이렇게 친다 하이로 이건 단식 선수들이 가능하겠지 거의 대부분이 포쪽에서 백쪽으로 뛰어가며 칠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겠지 니들보다는 중상 정도 아예 상이 아니고 중상도 상도 정도겠지 치는 위치가 그러면은 이 정도 위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치면은 어떻게 돼 내려가 버려 왜 힘이 꺾여 버린다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올려 치는 게 좋고 위에서는 그냥 가주는 게 좋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없어 볼을 어디에다 놓고 치냐 미들로 놓고 칠 거잖아 미들보다 약간 상을 주고 올려 칠 거냐 아예 상으로 가서 칠 거냐 내가 어디에다 놓고 치냐에 따라서 변형만 시켜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정도에 놓고 칠 거란 말이야 이 정도에 놓고 치진 않겠지 그치 잘 생각해 봐 게임 질 때도 이 정도에 칠 거야 달려오면은 봐 됐어 자 달려가 봐 그치 거기에서 접었다가 쭉 나가봐 접었다가 쭉 나가봐 왜 그게 이제 중상 정도 되는 위치고 상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가 상이야 여기가 이게 상이잖아 여기가 상이야 여기가 이게 상이잖아 위로 가면은 상이잖아 상이 일반적으로 생활치고 가는게 상 치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그래서 중상으로 가는거에요 중상으로 약간 옆으로 여기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봐 그대로 밀어봐 쭉 밀고 나가봐 힘 빼고 천천히 밀고 나가 그렇지? 그렇게 쳐도 된다는거야 그렇지? 그렇게 치다가 그게 되기 시작하면은 끊으면 돼 100개 중에 90개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끊어도 돼 넷윙을 알고 있다는 소리야 넷윙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100개 쳤는데 똑같은 싱을 똑같이 할 수 있었어 90개 정도도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도 나가 힘을 쓸 줄 아는다는 소리야 내 스윙이 어디까지 나가고 어떻게 끊길 내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끊어도 돼 근데 그게 안된다 100개 중에 너 10개를 탁 생각하면은 10개 중에 뭐 5개 나왔다 하지마 그냥 그대로 가 그래 쭉 밀고 가 그냥 쭉 밀고 가 그렇지? 그게 낫다는 거지 안 그러면 다치지 잘못은 그게 100개 중에 10개 중에 9개 10개가 나온다면은 내 스윙을 아니까 내 스윙 자체를 내 힘하고 다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끊어쳐도 가능하다는 거지 뭐 큰 건 없어 뭐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저게 어떤 게 옳다고는 정답은 없어 내 몸에 맞게 스윙하는 거고 내 몸에 맞게 맞춰내는 거지 그걸 누가 옳다고 이게 뭐 수학 정석도 아니고 수학도 뭐 앞으로 푸나 뒤로 푸나 뭐 답만 나오면 정답 아니야? 그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략 정도 이게 정석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 간식으로 LET'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